비단 무명종이 명주 모시와 어물 여섯 가지의 물건을 팔던 유기전들은 조선시대 나라에서 허가를 받고 물건을 팔던 여섯 종류의 커다란 상점 허가 없이 목파랏해 여섯 가지의 물건을 비단 무명종이 명주 모시와 어물 비단 무명종이 명주 모시와 어물 여섯 가지의 물건들을 팔려고 하면 나라의 허가를 꼭 받아야 했대 조선시대의 유기전들은 허가받은 상점 마음대로 목파랏해 여섯 가지의 물건을 비단 무명종이 명주 모시와 어물 여섯 가지의 물건을